Q. Ihrer! 둘 셋! Q. 수현 씨 더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Q. 더보이즈가 KCON 2019 뉴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뉴욕이 아니죠. 어떤 분들이 서던 무대인지 아시나요? Q. 쇼한 Q. 브그 1992년 BODM abusive Q. 쇼한 Q. 위로 2001년! 마크 잭슨! 짠!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2012년 바로 바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KCON 2019 뉴욕이 펼쳐집니다. 그럼 그 전설적인 분들이 섰던 그곳에 더보이즈가 2019년에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진짜 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메디슨 스피어 가든에 초래하고 싶은데요 모두 다 초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너 보이즈는 두 팀으로 나눠서 스피릿 피즈에 도전! 준비! 시작! 오윙 페이스! 오윙 페이스! 정류다! 정류다! 블록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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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너구리 밤! 밤! 광합성! 비타민! 장군주! 현재가 좀 어렵네 김치! 티아! 얼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 뭐야 뭐야? 라이티어! 라이티어! 왜 누워야 돼? 뭐지? 큐니언! 캐나다! 현대! 2번 더! 2번 더! 3번 더! 지현! 진현! 하트! 더비! 10초 남았습니다! 왜 나 뭐 자꾸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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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보드 기린 비타민 볼라떼 람보드 응가 현재가 잘 못해 끝! 아무 람보드 다 맡기고 시작 자유의 신사 피자 자유의 신사 피자 자유의 신사 피자 자유의 신사 피자 국가를 짜증나... 국가를 짜증나 근데 지금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진짜 100% 자유의 수상 나온다 이거 이거 하면서 자유의 수상 피자 자유의 수상 피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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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봤을 때 뭐야 뭐야 뭐가 봤을 때 아 아 택시 택시 밥차 핫도그 푸드트럭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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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무대 콘서트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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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뛰어 마라톤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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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기뻐? 천재인 케이크 고릴라 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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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파이어 스티빌딩 브루클랜브리지 아 이거 뭔데? 엥? 택스 뭐였어요? 센터 아 이겨우 이겨 엠파이어 스티빌딩 엠파이어 스티빌딩 패스 택스 엥? 아하하 큐 활 엥? 활? 어 고양이? 스핑크스 5초 나오겠습니다 3 영어로 영어로 끝 끝 끝 뉴욕에 있는 볼거리 너 볼거리 영화 여러가지가 나왔는데요 그중에도 제일 좋았던 키워드는 아무래도 KCON 2019 뉴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맞습니다 가면 되죠? 네 갑시다 저희 팀의 영상투어는 잠시 후에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덕분이었습니다 넷 KCON 넷 덕분 어? 더비 안녕 케이콘 뉴욕에서 더비 만날 생각하니까 새롭게 설레요 베이베 더비들 그거 알아? 나 요즘 밴드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너 헤어즈밴드 오비를 에이브 넷 어른들 어느게 꽂히 그 모르겠다고 메디슨스케어 가둬누봐봐 내가 알려줄게 뉴욕 뉴욕 뉴욕에서 만나 안녕 안녕 안녕!